안녕하세요. 아 오늘 정말 날이 포근한데요. 그렇게 추운 날 싹을 틔운 게 오늘처럼 이렇게 따뜻한 날 싹이 틔우면은 좀 마음이 덜 그럴 텐데 엄청 추울 때 애들이 싹을 틔우더라고요.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날이 따뜻해지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수선화 또 무스카리 이렇게 아 정말 귀엽다.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 정말 귀엽다. 이거 좀 더 잘할게요. 아 정말 귀엽다. 아 정말 귀엽다. 아 정말 귀엽다. 아 너무 귀엽다.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먼저 수소나 올라오고 있습니다. 날이 이제 더 따뜻해지면 인격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줄기가 올라와서 아마 꽃을 피우게 될 것 같은데요. 벌써 여기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네요.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면 며칠 사이에 꽃을 피우게 될 것 같아요. 벌써 이렇게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. 나중에 꽃이 피게 되면 소식 전해 드릴게요. 제일 먼저 수소나가 피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하루 잘 보내세요. 잘 보내주세요. Moto